요리한 그럼 내가 맞을게요! 1, 2, 3 하나 둘 셋 어때요? 아파요? 네,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 된다니까 이거 그냥 맞으면 될 것 같애 거의, 거의. 리허설 한 번 해보자. 리허설 한 번 해보자. 오, 진짜. 너 약 올리지 마세요. 리허설이야. 좀 더 살 것 같아. 한 마인만 있어도. 먹고 있을게. 음. 으아. 으아. 아이, 자키야. 아, 세워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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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. 지금, 지금. 하나도 안 왔어. 괜찮아요, 형. 아, 많았어요, 형. 힘듦소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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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 32분이에요. 오늘은 밤심 묶여 촬영을 시작했기 때문에. 오늘 2시까지 촬영하러 왔습니다. 하이 추워요. 코비요. 코비? 네. 코비야. 코비 브라이언. 코비 브라이언. 코비. 코비. 야, 어디 갈라, 어디 갈라. 저 강아지는 좀 친해. 아까 셰퍼트가 진짜 무서웠어. 헉. 진짜 무서웠어. 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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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나. 늑대가 어땠때. 하이. 세트에서의 첫 촬영입니다. 서원 집 처음 가보는데. 신기해요. 만족스럽습니다. 올라오세요. 오렌지 주스 정도 드리겠습니다. 네. 과일 드릴게요. 과일 드릴게요. 과일 드릴게요. 과일 드릴게요. 좀 먹고? 멍금하지 않아요? 멍금하지 않아요? 그럼 또 너가 다가온 다음. 이게 식탁이 엄청 커서. 그냥 다가가니 다가알만 하면. 숨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먼저 깨물고, 누나. 나는 깨물고 궁금하지 않아요? 난 다음에. 궁금하지 않아요? 알아! 예쁘냐고! 왜 걷는가? 가요. 에피세븐 씨. 이번에는 안 해도 돼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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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좀. 이쪽이요. 이쪽이요. manure. 생년월일 학생 때 물 좀 주고 가는 것 같아. 이것만 좀 가져갈게요. 아 왜 이렇게 힘드냐? 왜 이렇게 힘들지? 왜 이렇게 힘들지? 보니까 체력이 안 좋아졌네. 힘들어. 야 떼면은 엘빡 하나 주세요. 자 그러면 형님. 아이가 어떻게 좀 말해? 뭐 탈출할게요. 액션! 아! 아! 네 할래요. 빨리 저희 뒤집을게요. 네. 진짜 빨라. 네 저희 이제 뒤쪽으로 뒤집겠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. secretary. 아! tea. 와. 아!